오늘은 3.1혁명 얘기니까 역사 용어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말은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만 최근까지도 그리고 저번에 총리 후보가 됐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당당하게 을사보호조약 운운하고 이조 운운하더라고요. 지금도 흔히 이조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나라 역사에 이조라는 국가는 없었어요. 조선왕조인데 이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폄하하기 위해서 조선은 부족국가도 못되고 시족국가다. 이족사회다. 그래서 이조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역사학자들 이병도를 비롯한 관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조 이조 최근에 낙마로 했지만 국무총리에 지명됐던 사람이 테레비전에 나와서 이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의병토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됐죠. 2016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울 예정인 국정초등교과서를 시범을 내놨는데 보니까 이또 폄의 을사조약을 성공했다. 이또가 을사조약을 성공했다. 신문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또 폄희로범이가 을사조약을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초등학생들 6학년들한테 가르칠 교과서 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군이 의병을 소탕했다.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랬잖아요. 아는 우리 조선, 대한, 한국, 비아는 그때는 일본 제국주의. 그런데 비아의 입장에서 역사를 쓰기 때문에 이또가 을사조약을 성공했다는 용어를 쓰게 되고 의병을 토벌했다는 겁니다. 토벌이라는 것은 옛날 왕조 시대에 정통성 있는 왕조가 반란군을 진압할 때 쓰는 용어가 토벌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 군인들이 우리 의병을 학살했는데 이걸 토벌했다. 이건 지금도 우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지금도 텔레비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또 뉴스 같은 것을 보면 공영하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아 나 다음 주에 미국 들어가는데 나 며칠 후에 일본 들어가는데 드라마 대사도 이제 너 일본 들어갔다 나와라. 이렇게 용어 한마디에 아와 비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 나라 국민이 제 집에 들어가는 거지 제 집에 밖에 나갔다가 제 집에 올 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지 제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이나 일본 가는 데 들어간다. 이건 아와 비아를 역전시켜버리는 것인 것입니다. 요즘 파키스탄에서 얼마 전에 120 학생들 중학생들 테러하고 그랬는데 이승만은 그때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의열 투쟁 이런 것을 백인 사회의 조선 민족이 그런 테러리스트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나 이봉짱,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의 의열 투쟁을 테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테러와 의열이 다른 것은 테러는 바로 우리가 요즘 지켜보듯이 무작위적으로 폭탄을 또는 비행기를 납치해서 죽여버리지만 우리 의열 투쟁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은 국권을 빼앗아간 외적을 향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죽인 거죠. 죽이거나 부상을 시키거나 그리고 안중근 의사만 하더라도 7발, 7연발 권총을 가지고 이또한테 3발 따라다니던 놈, 어떤 놈이 이또인지 모르니까 쏘고 한 발은 남겨놨어요. 왜 안 쐈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쥐 없는 사람은 안 죽인다. 그게 의열 투쟁하고 테러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고명하신 역사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안중근 의사 이또 히로부미를 암살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건 암살이 아니죠. 김재규가 박정일을 어두컴컴한 술집에서 죽인 것은 그건 암살이지만 이또 히로부미를 한 2천 명 청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인 것은 이건 처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와 비아의 대칭에서 보았을 때 역사는 아와 비아라고 그랬는데 아의 입장에서 역사를 써야지 왜 비아의 입장에서 역사를 쓰느냐는 얘기입니다.